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되고요. 기존 발표는 다르게 상대평가가 존치됩니다. 따라서 대학 가려면 고1 내신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영 소장이고요. 시작과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 요약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고1이 된 학생들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학점 기준에 따른 졸업인정제가 시행됩니다. 바로 192학점이죠. 교과 174, 창체 18학점입니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학교 안에서도 수업이 개설되지만 그와 꼭 부족하겠죠. 그래서 학교 간 연계, 지역 교육 시설 활용, 그리고 심화 감옥 실습 등을 위한 지역 대학 협력, 온라인 강의, 특히나 농촌과 어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은 온라인 강의를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영역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진로 맞춤형 학업 설계, 정말 중요하죠. 그런 지원을 위한 진로 집중 학기제가 고1 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운영하게끔 교육과정을 이수를 도와주게끔 하는 지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건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취평가 제도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진로선택과목 일부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정과목, 근데 공통과목, 고1 때 공부하는 공통과목은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이 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성취도 평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겠고 이외의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도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성취도는 총 6가지입니다. A, B, C, D, E 그리고 I I는 원래 우리가 F학점이라고 하는 F입니다. 근데 그게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I, incomplete에서 미, 이수 이렇게 총 6가지로 기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수능 정시 확대는 안 맞죠? 따라서 수능 개편안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2024년 2월까지 수능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기대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계획의 특성에 따른 또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려는요. 과연 수업 개설이, 이에 맞춘 수업 개설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는요. 사실 불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비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입시가 핵심이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항상 대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미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기존과는 기존 이야기와는 다르게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관련해서는 네, 석차 등급, 다시 말하면 상대평가를 하겠다. 근데 고2,3 때 배우는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입에 있어서 고1 내신이 정말 정말 중요한 특히나 학생부 전역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추후 대입과는 어떻게 고교학점제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발표는 추후에 있겠죠. 그 내용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고교학점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자료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텐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